이식은 여기를 하는데 필러는 이 앞쪽에 맞는다 하시면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고요. 딱 인접구이다 하시면 텀을 두셔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 이식하고 이마 필러를 동시에 계획하고 계신 분이 질문 주셨어요. 토니 퍼거스님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셨습니다. 남자 이마 필러는 헤어라인 모발 이식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모발 이식 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그 사이 텀도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의사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어떤 금기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텀을 충분히 두시면 둘 다 상관은 없을 거예요. 지방이식이나 모발이식이나 한 1개월 정도 텀을 두시는 게 안전하긴 해요. 스케줄상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쉬기가 사실 사회적으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짧은 텀 안에 이제 수술도 하시고 모발이식도 하시고 지방이식도 하시고 필러도 맞추시고 하시고 싶을 수 있는데 인접 부위만 아니면 동시에 하셔도 되거든요. 이식하는 부위 바로 근처에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는 게 아니면요. 근데 이제 필러를 먼저 하셨을 때 마취제랑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팽창액 같은 거를 주사를 하는데 필러를 먼저 하셨으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텀을 두셔야 그 영역에는 영향을 좀 안 줄 것 같아요. 최소 저는. 그리고 모발이식을 먼저 하시면 생착은 열흘 정도면 어느 정도 결장이 되지만 이 주위 부위의 상처는 한 달 정도는 되셔야 80% 회복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 달 정도는 텀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식은 여기를 하는데 필러는 이 앞쪽에 맞는다 하시면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고요. 딱 인접 부위다 하시면 조금 텀을 두셔서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 필러보다는 지방이식이 좀 많았어요. 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발이식 수술 전에 필러를 맞아서 이마에 볼륨이 생기면 이마가 좀 더 입체적으로 됐는데 필러 맞기 전에 비해 모발이식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조금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많이 하셔서 이마 모양이 정말 많이 변하시면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필러를 맞거나 지방이식 하시는 건 이마를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꺼져 있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봉긋한 이마는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같은 면적일 때 사실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마 지방이식 하시거나 필러 맞은 후에 이마가 넓어졌다고 저희한테 모발이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